이제 산책하려고 이제 랜턴을 배털을 등에 미고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걸 키면 쟤네들이 이제 반응을 할거야. 산책가는 거를 알기 때문에 산책가자. 어 지금 하나 나왔어. 강의가 먼저 나왔고 이제 권위가 따라나갔어. 이제 권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와서 막 뒹굴고 막 할거야. 권위가 되게 좋아야 산책가자 그러면. 앞에 와가지고. 가자 권위가자. 권위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권위 산책가자. 자. 음. 자. 실룩실룩하면 이제 넘는거야. 아직은 아냐. 몸이 이제. 아니야 bzw. 아니지거 아니야. 실룩실룩했어. 야 아이포 하자 아이포해 나 아이포 하다 말아 왜 아이포 하자 아이포하네 자 가자 가자 또 또 또 또 약간 분위기야 사람도 감사봐 집 발로다가 목 안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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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이렇게 훔쳐져가 산책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응 가자 우리 가려워 우리 건이 가려워 또 쉴 놀았죠 두 번이다 어 이게 뭐야 딴 강아지다 안 되니까 어 딴 강아지가 보이네 어 이거 이거 방구 방구 냄새나는 건데 이거 방향을 또 바꾸고 이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어휴 빠른데 개미를 볼 거야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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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디 가 아이고 아이고 이번엔 이거 이거 뒤에가 저기 반대 꼬리야 아니면 거기가 뭐지 이거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네 자 이번엔 무시무시한 걸 보겠습니다 아우 야 이거 고슴부치가 아니고 이거 사이즈 2만원 건데 이거 약간 그 송충이 같이 생긴 거 불편해oma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징그럽게 생겼어 아 아 여기 개미 집이 있구나 으 이 집인의 아 아 너무 살쪘나 배가 나왔어 배가 나왔어 진짜 이거 이번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거 아 이 밤에 나오니까 다양하네요 이게 이거 이거 좋아하는거 아냐 이거 근데 이번엔 얘도 방구 냄새나는 건데 이거 바쁘네 바빠 바빠 이런 생긴게 약간 조마하고 비슷해 객각모랑 비슷하기도 한데 음 어 얘는 빛깔이 멋있네 약간 뭐라그랄까 골드 보단 진한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등껍질이 날개죠 날개 저기 자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 저거 크다 너는 넌 왜 거기 구르고 있어 어 괜찮아 귀여워 얼굴이 크네 몸도 크고 도망 안가고 있네 이래도 응 눈부시지 자 이렇게만 좀 낫지 도망 안가고 있어 으 으 으 거미인데 오 으 으 으 거미야 거미 요거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망가도 도망가도 추격 추격 우와 이거 무슨 거미야 꼭 독거미 같이 생겼어 이거 무슨 거미야 우리 애들이 잘 아는데 이거 무슨 거미인지 어 으 으 으 으